음악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켰다 껐다 하는 무슨 물질? 기억나요? 노란색 물질? 매칠기 그 매칠기를 원격 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칠기를 움직여서 유전자 스위치에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정말 기상천외하게 정말 귀신 코칼로루스로 정말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 유지 현상 유전자 조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한다 그러지만 환경이 어떻게 우리 유전자 스위치를 뗐다 켰다 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내면의 환경을 선택하느냐 외부의 환경을 선택하느냐 오늘 날씨 멋졌어요 그렇죠? 정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날씨 좋구나 이럴 때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는 그 놀라운 무선 유전자가 팍 켜져요 엔도르핀 유전자 그렇죠? 켜지면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그 엔도르핀이 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기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이 며칠기인데 이 며칠기 자체가 아니라 그 며칠기를 어떻게 해요? 뗐다 붙였다 하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우리가 생명신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신호 생명신호 이 생명신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 그렇죠?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느 유전자가 어디에 있고 그렇죠? 언제쯤 며칠기를 뗐다가 언제 붙이는 이런 그런 거를 뭐야? 알아야 되잖아 그 알아야 되는 것을 이 신호에는 지능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야 좋았어요 대답 못할 것 같은데 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에너지 그래서 이 지능적인 면을 전지성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예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일단 에너지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순수한 우리말로 힘이라고 불렀고 또 뭐라고 불렀다? 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힘이 빠지거나 기가 뭐 하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유전자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 들어오면 기가 넘쳐 그럴 때 우리는 생기가 넘친다 생기가 넘치면 엔돌핀도 생산이 되고 꺼졌던 면역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생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막히면 안 돼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기를 우리가 생기라고도 부릅니다 생기 이 힘, 이 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산책하시면서 생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 그 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름다움에서 온 거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 속에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우리 경석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막막막힘이 넘쳐났잖아요 사인 받았어요? 네, 우리 집으로 장갑을 하려 했어요 딸 주려고? 딸을 낳아야 해요 그럼 본인이? 박수! 여러분 우리 최옥한 씨는요 암이 다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컨디션이 나쁘고 그래서 바깥을 못 나가고 방구석에서 꼼짝도 못하고 맨날 매출을 갇혀 있다가 우연히 뉴스타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돼가지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지금 나가면 큰일 난다 감시를 받고 있는데 틈을 타가지고 틈을 타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오신 지 3일 후인가 경찰이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실종된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핸드폰 위치추석으로 알았더니 그거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냈죠 그래서 신랑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이제 강의를 집에서 같이 듣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집안 분위기가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는 그 맨날 짜증만 내고 막 신랑도 힘들 거 아니에요 맨날 병원에 갔다 왔다 막 병원에 가봐야 뭐예요 뭐 자꾸 나쁜 소식 자꾸 나빠졌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신랑도 막 기가 푹 죽어가지고 엔도르핀 나왔나와 안아주고 우울증 막 그러니까 또 짜증나고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는 막 신랑이 막 맨날 막 껴놔준대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보세요 기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뭐예요? 넘친다 이거예요 기가 팍 막혀 있던 사람이 생기가 뭐예요? 넘쳐 넘쳐 자 이렇게 되면 유전자 팍 켜져요 이제 보니까 벌써 다 난 거 같지 않아요? 암 다 퍼져가지고 말기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속에서 약호 죽었고 안 죽었어 죽었어 벌써 죽었고 짐 싸가지고 어떻게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명신호 그 며칠기를 움직이는 생명신호가 필요하다 그 생명신호의 본질은 뭐다? 아름다웁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생명신호를 막을까요? 강화시킬까요? 막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는 기가 뭐예요? 더러움입니다 더러워서 더러워서 뭐예요? 죽겠네 아름다움은 뭐예요? 와 기똥차네 살맛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아름다움을 알면 힘이 나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언제 힘이 나요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맞는 말씀 그렇죠? 이것은 진실이다 예 그 진실 속에 진리 속에 힘이 나요 예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말이에요 이야 맞아 힘 나 그렇죠? 근데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아 이 자식이 거짓말해서 나를 속였구나 힘 빠져 안 빠져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힘의 원천은 진실과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항상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 진 선 미 진 우리 로고가 뭐예요? 이거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에 힘이 와요 무슨 힘? 진 선 미 로고 멋있죠? 그렇죠? 진 선 미 자 선 선 선 선함을 우리가 알면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선을 베풀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알아 야 선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하면 생기가 넘쳐야 안 넘쳐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굴면 나는 너무너무 분하다 억울하다 억울해 죽겠답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네 힘은 그 생기는 진 선 미 속에 있고 그러나 그 진선 미의 반대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생기가 막히죠 힘 빠지고 유전자는 꺼지고 죽겠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 밖에 없어 여러분이 교통정리가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 맞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마음껏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진 선 미 하 봉사자들이 정말 헌신적이다 정말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 너무나 고맙다 이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구나 아마 이번 기간 내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기 설악산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 이제 단풍이 어떻게 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매일 조금씩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끝날 때 되면 단풍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름답다 그래서 진선미가 힘의 원천이다 자 우리가 진선미를 하나도 안 보고 살아오다 보면 병 걸립니다 진선미가 안 보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암만 보고 암만 보고 봄이 왔는지 벚꽃이 폈는지 단풍이 덜었는지 비가 오는지 날씨가 좋은지 암만 보고 가다보면 병나 있어요 생기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때때로 진선미 특히 그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그것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뭐만 보고 살아 암만 보고 치열한 경쟁이야 진선미고 나버리고 없어 그냥 뭐요 내가 더 빨리 더 앞서 가야 되는 것 밖에 없어 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잠 못 살아온 거예요 아 자 우리는 이제 그 힘의 생명 생기 또는 생명력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생명력의 원천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요 이 피가 우리의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의학이 동양의학 한방의학입니다 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 다니면서 왜 우리 의과대학에서 네 귀에 대해서 안 가르칠까 그 참 이상하다 네 아직도 의과대학은 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자 알고 보니까 귀야말로 진짜 유전자의 조절에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죠 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요 한방에서 귀라는 것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말에 일리가 뭐에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 선생님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한방에서 말하는 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방 선생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면 그 키라는 것이 어 그 기가 아 아 키라는 것이 바로 어 어 어 어 기는 어 기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귀를 설명을 못해 한방에서 뭐래요 병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기가 잘 소통이 안되면 병이 생긴다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 기가 뭔지를 모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뭐 기의 소통이 잘 안되서 병이 난다면은 그 기의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그 한방이 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방 연구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참 이 이 한방이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황제 내경이라는 5000년 전에 그 황제들이 그때 이제 뭐 요순 뭐 우 이런 진짜 태평세대 에서 아 그때 황제는 이런 뭐 전쟁 치고 뭐 정치 뭐 이렇게 정치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느냐 그게 정치였어 그 당시 네 그래서 황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농사 농사법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연구해 신하들 그대는 뭐예요 자 농사를 잘 지을려면 뭐를 알아야 돼 네 기상학 천체 기상학 그래서 신하들 전문가 부류대로 그 다음에 또 어쩌면 백성들이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게 진짜 정치 아닙니까 요즘하고는 다 달라 그렇죠 무슨 해폭탄 만들어 가지고 뭐 뭐 뭐 이게 희한한 이게 황제님 그래 가지고 그 건강 면에서 그래서 이 황제 내경이라는 말은 황제가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아이디아도 주고 또 아이디아를 받고 이 황제님이 각 분야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주고 참 이게 뭐 황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융합과학자였어요 참 멋졌죠 그렇죠 네 그 시대가 진짜 그래서 그 황제 내경을 보면 아 이런 황제 요즘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소문편 그랬죠 소문이 뭔지 하면 황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병은 왜 날까 연구를 해봤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기가 막히면 막혀 소통이 잘 안되면 발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그 기가 뭘까 기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겠는데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깊이 연구를 해봐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낸 게 뭐예요 이 태시천원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인은 무엇입니다 진리의 뭐예요 영입니다 진리의 정신이 길이에요 박수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선미까지는 안 갔지만은 진리의 정신 맞아요 맞아요 네 거짓 네 이 마음속에 거짓을 꾸미고 있으면 기가 막힌다는 거지 네 아 속았다느니 이런 거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한방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의학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한방이 이 한방이 기를 알면 반드시 뭐를 같이 알아야 돼 그 기가 그 생기가 작용하는 뭐를 알아야 돼 유전자를 알아야지 근데 유전자를 모르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의학은 유전자는 아는데 이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뭐는 몰라 귀는 몰라 아직도 현대의 의학은 이 귀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현대의 의학이 지금 후성 유전자의 의학을 발전시켜서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며칠기가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 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해요 근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그 기의 존재 그 에너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가 기가 있다 그러면 한방한테 꿀릴까봐 자 이래가지고 현대의 의학은 유전자에 대해서 쫙 알고 있고 한방은 뭐예요 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융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융합 안 되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 한 개가 양쪽에다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의 의학은 유전자를 알고 있지만 키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약물 치료밖에 할 수가 없죠 왜 결국 유전자의 회복은 무엇으로 되는 건데 생기 에너지로 되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뉴스타트는 이렇게 기의학 동양의학의 한방의 기의학과 현대의학의 유전자의학을 어떻게 융합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통합하는 여러분 위대한 통합의학이 바로 뉴스타트 의학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현대의학의 최첨단에 도달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최첨단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한방의학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잘 알고 있는 현대의학은 또 기를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와 기 이제 이것이 의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완성되는 통합의학 이 융합의학 이 융합의학 그래서 아마 이상구 박사가 세계 최초의 융합의학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기를 네 아하 premi 아메 아마 그건 힘든 얘기고 여러분이 상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상은 박사님 완치되었습니다 그게 상이야 아시겠죠? 완치되었습니다 그게 상이야 그래서 우리 완치되어서 오신 봉사자들 보면 그게 노벨상보다 더 크죠 죽을 사람이 살아서 나한테 나타나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억보다 더 커 그거는 노벨상이 주는 명예보다 노벨상이 주는 명예는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만 정말 죽음을 앞두던 그렇죠 생명을 받아서 치유됐습니다 할 때는 그 명예는 땅도 물론이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는 명예입니까? 하늘까지 이르는 명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땅이요 생기는 뭐예요? 하늘이 닮았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마침내 하늘과 땅이 뭐예요? 통일되는 통합되는 놀라운 하늘의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 유전자의 조절은 사실은 땅의 차원이 아니죠 인간 차원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니까 인간 차원 아니니까 귀신 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디 차원이란 거예요? 하늘의 차원이다 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어떤 의학보다 이거는 민간요법이니 이런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시기요법, 민간요법 이런 원시적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최첨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유되는 길은 무엇을 풍부히 받는 겁니까? 생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기의 생기의 본질은 진, 선, 미 진, 선, 미 이 진, 선, 미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이 진, 선, 미 를 잘 섞어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칵테일을 좋아해요 칵테일 칵테일이 뭐예요? 칵테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칵테일 칵테일 칵, 칵은 뭐예요? 칵 칵은 장딸을 칵이라고 합니다 암탈은 뭐라 그래요? 헨이라고 그래요 칵테일은 뭐예요? 꼬리입니다 장딸 꼬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장딸 꼬리는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칵테일이라고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한국식으로 하면 폭탄 주죠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그래서 잘 섞으면 그 맛이 저도 옛날 술 좋아할 때 칵테일 좋아했어요 마티니 이래서 하면서 칵테일 이름이 굉장히 많죠 다 잊어버렸네 참 벌써 35년을 술을 안 먹었으니 줄줄 오야던 마티니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조니 워커 하고 뭐하고 또 섞고 그래서 여러분 진, 선, 미, 칵테일 그래서 조금 붓고 조금 붓고 진, 선, 미 부어서 어떻게 해요? 칵테일 할 때 어떻게 해요? 진, 선, 미, 를 섞어서 칵테일 할 때 막 섞어요 그래가지고 쫙 떨어져요 진, 선, 미, 를 섞어가지고 칵테일 할 때 칵테일 할 때 쫙 떨어가지고 마시니까 무슨 맛이 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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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그렇죠? 사랑은 또 선해야 됩니다 사랑이 악하면 사랑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더러운데 그렇죠? 요즘 사랑은 돈 문제가 개입돼서 더러워요 그래서 진선미가 잘 섞인 이 칵테일맛 아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아이고 좀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사랑을 줄 때도 생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걔들 또 조금만 사랑을 주면 뭐예요? 발짝발짝 뛰고 난리가 나죠 힘이 나가지고 그 힘을 생기 또는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든 꺼졌던 유전자든 팍팍팍 켜줘요 그때 이 며칠기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거는 문학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철학 같기도 하고 또 뭐예요? 가장 첨단적 의학입니다 참 이런 거를 진리기라고 그래요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확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다 그러면 과연 사랑이 생기의 본질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걸 봤습니다 자 수컷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컷이 없어졌어 버리면 멸종입니다 그렇죠? 멸종입니다 그런데 수컷이 없어지면 열두 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자가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 어떻게 변할까? 그럼 이제 보면 암컷 유전자가 있고 수컷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도 사실은 우리도 암수 유전자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성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남성 유전자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도 남성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성 유전자는 꺼져 있고 여성 유전자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암컷 물고기가 암컷 물고기도 수컷 유전자가 있는데 수컷 유전자는 뭐예요? 꺼져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수컷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열두 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의 그 성결정 유전자 중에 지금 수컷 유전자가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며칠기를 떼가지고 암컷 유전자에 갖다 붙이면 암컷 유전자가 꺼지고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면 수컷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고기 자체가 그거를 할 줄은 몰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와서 뭐가 와서 이 며칠기를 옮겨요? 며칠기를 옮기는 것은 뭐라고? 생명신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생기가 와가지고 며칠기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면 이 수컷을 없애버렸을 때 암컷 열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돼서 이 물고기들이 멸종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야 얘들 멸종하면 안 돼 얘들이 길이 길이 어떻게 계속 번식하고 잘 살아야지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를 움직이는 이 며칠기를 움직여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 생기가 사랑이라면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해가지고 멸종되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랑이 이 물고기의 성을 변화시켜주고 있다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도 이런 식으로 될까 안 될까? 자 보세요 여러분 차원에서 보시면 아 재밌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암세포고 이게 이제 T세포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이크로 T세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여러분은 알아 몰라? 몰라요 자고 있어 암세포가 생겼어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상구의 몸속에 생겼다 상구의 간 어느 구석에 생겼다 이런 것을 상구는 몰라 그러나 이 지능은 알아요 전지한 지능은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지능은 생명신호의 신호야 아 상구의 간 저쪽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상구는 콱 차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몸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을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해가지고 상구 간 세포 암세포 생긴 곳으로 어떻게 모아줘 모아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포위를 하게 되면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탁 근접해 갔을 때 뭐가 와서 에너지가 와야지 생명신호 그렇죠? 그렇죠? 와서 짜잔 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한다고? 짜잔 해서 죽여버린다 자 암세포 암세포가 본래 둥그스름하던 이 암세포가 폭삭 까부러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구는 몰라 자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아기는 엄마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아기는 오줌을 싸도 지가 쌌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거 오줌 기저귀 안 갈아주면 어떡해? 왜 여기 피부병 나고 안 좋아 엄마가 해줘 아기는 기저귀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 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밥은 안 먹자 아직 젖 빨려주고 안 그러면 아기 살에 못 살아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아기는 몰라 지금 엄마가 누군지 몰라 그런 거를 자 이상구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몰라 그런데 암세포는 생겼어 그런데 생기가 와서 내 T세포를 다 모아서 결국 유전자를 다 켜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이상구 간에 생긴 암세포를 깨끗이 죽여버렸어 이상구는 몰라 몰라요 이거를 알면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그것이 진실이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걸 배우고 계신가 그런 일들이 자 그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며칠기를 움직여서 내 암세포를 결국 죽여서 이상구가 암환자가 되지 암쾌하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지 그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기가 사랑 맞아 안 맞아? 맞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사느라고 그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해 본 일도 뭐예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내가 정말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다음에 그 후에 삶은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내가 뭐 속에서만 살았게? 번데기가 돼가지고 어디 속에서만 살았어요 꽃이 속에서만 살았어요 캄캄한 꽃이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 제한된 그 우물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뭐예요? 꽃이 안에 나비야 내 본질은 뭔데? 나비인데 나는 꽃이가 돼가지고 저 저 번데기가 돼가지고 꽃이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두경석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경석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건강했더라면 너무 멋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지 말라고 좀 공평하자고 저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자 우리도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뭐예요? 번데기를 벗어나서 뭐예요? 나비가 돼서 새로운 멋진 말 했어요 새로운 날개짓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생기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데기가 꽃이를 뚫고 나와야 돼 그런데 뚫고 나오도록 다 계획이 돼 있게 안 돼 있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아니 단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비 꽃이는 나비 번데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때가 딱 되면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되면 그 번데기가 꽃이를 뚫고 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번데기는 이 꽃이 안에서 뭐가 준비가 다 돼요 날개 뭐 다 준비가 돼 있어 꽃에 날아가서 뭐예요? 이 꿀을 빨 수 있는 여기 대롱도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이 나비는 계속 장인은 번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돼 있어 그런데 몰라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뉴스타트다 그런데 이 꽃이를 뚫고 하여튼 나가서 나비가 되게 돼 이미 나비는 돼 있어 이미 나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게? 어떻게 나가게? 나갈 때가 되면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번데기의 입에서 이때까지 안 나오던 이상한 끈적끈적한 액체가 생산이 돼요 그 액체를 생산한 유전자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 액체가 뭐하는 액체계? 이 고치를 녹여서 구멍을 내는 액체입니다 그건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 여러분도 지금 이 과정을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데기가 끈적끈적한 게 자꾸 여기서 나오니까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꽃이 안에서 자꾸 꽃이 벽이라면 자꾸 이래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녹아요 녹아서 점점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면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 안에서 캄캄했는데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요? 그렇죠 바로 이거야 바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빨리 나간 꽃에 불과해 번데기에 불과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주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그게 점점 녹아서 구멍이 어떻게 해? 커지면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오죠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크아 나간다 그건 잘 안 빠져나가요 크아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야 아 이야 이야 아 빠져 여러분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 뻔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뻔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암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이런 고통의 시간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 젊은 청년이 왔어요 지금 저 친구는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저 친구 아버지가 지금 뻔데기를 지나서 나비가 안 보여 돼가지고 아들 빨리 나비 보내려고 데리고 왔어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벌써 나비가 돼 가는데 지금 23, 23 된 청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강의를 아주 재밌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기뻐요 23살짜리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건 안 낫는 병이야 이건 안 낫고 그리고 맨날 막 병상에서 막 막 고통스럽게 약을 퍼부어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었는데 지난 몇 달 동안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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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동안 막 너무너무 아팠어요 뉴스타트 오셔서 화학 조지 부렸어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 가서 진단효가 세브란스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 안 낫는데? 이거 안 낫게 돼 있는데? 물론이죠 물론이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안 낫게 돼 있어 네? 그러나 유전자가 회복된 것은 인간 차원이 아니여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진한 것 같다 병명은 좀 힘든 병명이에요 아마 여기하고 사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어려운 병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딱 해서 드디어 그 고통의 시간 끝에 다 나왔어 나와서 스트레칭 쫙 펴니까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날개가 있는 줄 몰랐어 우와 쫙 펴보니까 한 번 날개 짓을 해보고 싶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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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날아 우와 우와 꽃이 펴 있고 이거는 끝내주는 거야 꽃이 안에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나비들이 너무 막 고통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오라고 어떻게 해줬냐면 가위로 가지고 어떻게 꽃을 잘라가지고 쉽게 빠져나오게 해버렸어 어떻게 될게 못 날라요 왜 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끝났을 때는 나비가 충분히 날개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날개가 강해져 있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비상을 하기 위한 뭐예요 지금 번데기를 꽃이를 빠져나오는 나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우후 그래서 뭐 아민이 이런 병 저런 병 낳는 것만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정말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본질 번데기도 자기가 번데기인 줄만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자기는 뭐야 나비야 원래 꽃이 안에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병의 기간이 허송세월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어느 기간보다 더 귀한 그렇죠 가장 귀한 그 기간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